김주의한테 포커스를 돌려놓고 지금 아들은 어디서 유학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백두혈통은 아니고 완전 짬뽕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네가 백두혈통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의에 대한 백두혈통을 어떻게 세뇌시켜요? 그 동생 있잖아요. 김여정의. 김여정이를 제2의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새조선인가요? 김정은이 똥싸게 돼지! 막 이렇게 투소해놓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북한의 인터넷만 터지면 다음 때에는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딸인 김주의를 공식 석상에 대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후계구도 강화를 위한 포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김정은이 딸. 네. 김주의. 김주의. 아. 저는 뭐 김주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저는 이제 김주의 다음에 누가 나올까를 지금 신경을 세우고 있는데 아. 그러면 김주의가 후계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김주의가 후계자라고 하면 좋죠. 저야. 네. 이거는 북한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고 우리도 좋아할 일이죠.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은 끊어지는 거로 되니까. 아.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그렇죠. 네. 무슨 김주의가 저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역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김주의는 하도 이뻐하다 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뭐. 나도 뭐 아버지다. 아.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포장하는. 그렇죠.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다. 나 그렇게 뭐 이렇게 악착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뭐 악어의 눈물도 흘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지 후계자 교육은 난 뒤에서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김정은이 유학파잖아요. 김주의한테 포커스를 돌려놓고 지금 아들은 어디서 유학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 당대회라든지 당대표자회라든지 그런 해에서 젊은애인데 직위가 상당히 높게 있다. 라고 하면 후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2007년도, 2008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제가 어쨌든 기억에는 그땐데 그때 당대표자회인지 했어요. 북한에서. 그때 김정은이가 잠깐 뉴스에 비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뉴스요? 네. 잠깐 나왔는데 어린 놈이 앉아있는데 대장을 달고 있는 거예요. 포스타. 오. 아. 우선. 근데 그게 후계자인지는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노래로는 있었어요. 우리 김대장 발걸음 하면서 그 노래 제목이 뭐 발걸음이란 노래인데 우리나라 발걸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발걸음이란 노래인데 우리 김대장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군인들 행진곡으로 막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가 잠깐 나왔다는데 그걸 보면은 후계자는 남자가 되지 여자 김주혜가 된다고 하면은 그 대가 끊기기 때문에 간혜가 정통성을 뭐 굳이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기 곤란하잖아요. 뭐 김정일이도 뭐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뭐 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백두혈통은 아니고 완전 짬뽕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네가 백두혈통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혜에 대한 백두혈통을 어떻게 세뇌시켜요. 그걸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남존여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되면은 바뀌었다. 바뀐 거로 완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고 실제로는 이제 후계자 수업은 따로 하고 있다. 김주혜에서 그래서 김주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또 데리고 나왔네. 어디 가자고 했나 보다. 그 나이에 공부했는데 공부를 안 시켜서 어딜 데리고 다니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가 한 대 주의 한 대 배워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동생 있잖아요.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이한테 서포트 해주는 것처럼 다음 후계자가 나오면 국내에서 너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치란 어떤 거고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주고 그리고 진짜 김정은이의 진짜 후계자는 어디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근데 김여정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중에는 김정은이 약간 김여정? 여기 아니라 권력 다툼이 있을 것이다. 약간 김여정이 좀 야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간 김여정 수호에 딸린 그런 북한의 간부들이 좀 그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약간 김씨 일과의 약간 그런 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소리높이 외치죠. 잘했다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억울허긋해요. 그렇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북한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서 상상으로 말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김여정이를 뭐 제2의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다음에 김여정이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는 그런 생각도 저는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여정은 본인 스스로 자체가. 그렇죠. 그 여자 역시도 김씨가 오늘의 왕씨 족속의 이제 후계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네가 뭐 동태호 소태호를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도 배워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오빠를 잘 보필하는 게 기본 임무를 생각하지 오빠를 제키고 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김여정이가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인상에는 내 때는 뭐 자기가 김여정일 때만은 북한에서 여왕으로서 뭐 진짜 싫어해라고 다 느끼며 살겠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을 생각하는 똑똑한 여자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붙이고 막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네가 뭐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방송용 오그로죠 뭐. 근데 약간 김여정이 약간 중간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남북공동 연락소인가요? 공동연락사무소. 그렇죠. 사무소 폭파시키기도 하고 이번 오물풍선 보내는 배우가 또 김여정이 아니냐 뭔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유일체제입니다.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김 씨가 제일 당 위에 김정은이기 때문에 옷다대고 김여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김여정은 앞에 나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냥 성명이나 발표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자기는 나와서 그냥 대변인 거예요. 솔직히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고 김정은에게 비중을 받고 하는 거지 김정은이 모르게 김정은이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 혼자서 지 맘대로 그렇게는 저희가 상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약간 좀 따끈따끈한 뉴스인 것 같은데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갑자기 좀 등장을 해가지고 김인성 혁명 사적지? 여기에다가 먹물 뿌리는 거. 이게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혹시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뭐 그 단체가 김한솔인가요? 그 사람을 구출해낸 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아 자유조선이란 데 근데 그 단체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의 엘리트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 공산체제에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뭐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장점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2016년에 오기 전에도 김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소사건도 있었고 뭐 김정은이 뭐 똥싸게 돼지 막 이렇게 투소해놓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 북한 내부에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현지 교시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뭐라고 또 김일성 얘기하면서 김정은이라든 말했던 데다가 거기에 이제 뭐 뿌리는 거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줬나 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동요가 안 일어나고 북한 주민들은 왜 이렇게 진짜 노예로 살고 있느냐 답답한 마음이 많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전세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장점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시위로까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 이제 새조선인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김 씨 정권을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북한 이제 김 씨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감시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북한에서 폭동 한 번 못 일어났잖아요. 우리 보면은 어떤 방송들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건 억울합니다. 약간 그 뭐지 해외에서 북한 MZ세대 노동자들이 폭동 일으켰다. 급에 안 줬으면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투는 것을 폭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웬만큼은 보안원들이든 보위원들이든 다툼이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 당국을 반대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계셨고 저도 보위부에 있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30년 동안의 폭동이라는 폭자도 못 듣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위부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보위부, 보안소 그리고 당기관 농구맹 조직 청년동맹 조직 북한 조직이라는 조직에선 다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뿌리는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저는 단지 그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그 영상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봐요. 북한에서 해외전파탐지국이라고 있어요. 보위부에 해외 방송들을 전문적으로 시청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이런 영상들을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12국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거기서 그걸 안 봤을 것 같아요. 바뀌었죠. 솔직히 그런 사적관 뭐 그런 거 찾아내자면 쉽게 찾아내죠. 나는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거죠. 단점은. 먹물 뿌리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잡히면은 솔직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상 하나 띄우면 끝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했으면 본인 하나 죽는 게 아니에요. 왜 북한에서 시일을 못하냐. 3대를 멸족시킵니다. 뭐 나 혼자 나 하나 괜찮다고 북한 김치체제를 위해서 하겠다.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가 아니고 3대를 멸족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게 두렵죠. 솔직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면 또 잡힐까 봐 또 잡혀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3대를 또 멸족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그랬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고 기독교도 갈 수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신앙이 하나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2,300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죠. 그거 보면 우리가 북한을 되게 호술하게 보는데 간에도 호술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뒤에 뭔가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통제에서는 월등히 높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약간 3대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4대째 되면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아예 그냥 냅두면 알아서 무너질 거다 이런 전망도 과거에는 있었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현존하는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대대로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4대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체제가 이 시왕조가 500년을 갔죠? 네. 이 시왕조도 세국 정책을 벌렸습니다. 초창기에 그렇죠. 북한 역시 갔습니다. 세국 정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 현 시대에 인터넷이 다 되는 시대에 김시왕조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우물안의 개구리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있어야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교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그랬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이제 황장엽생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되는 이제 무너진다고 했대요. 안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죠. 안 무너졌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에 야 됐다. 북한 무너진다. 어? 솔직히 북한에서 독재자가 죽고 새로운 독재자가 나오잖아요. 1년 안에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진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는 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1년 3년 동안에 북한에서 가장 총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물갈이하고 공포정치를 벌려가지고 나한테 그냥 모든 걸 올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집안이 다 마련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김정은이 초상화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다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바라보는 거는 진짜 닥돌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음 때가 중요하죠. 김정은이 다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저는 다음번에도 무사히 성공할 것 같아요. 느낌상 이 씨 500년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김 씨도 뭐 한 100년은 더 가지 않을까요? 좀 아찔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아찔한 이야기인데 다음 때까지 가지 않을까 다음 다음 때 그건 이제 북한의 세뇌정치를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인터넷만 터지면 다음 때에는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새끼 다음 근데 이제 그 약간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NG세대 여기는 이제 고난의 행궁 당시 때 태어났었고 그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이 좀 잘 살았을 때 배급을 받으면서 좀 자랐기 때문에 좀 숭성심이 있는데 이때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뭐 외국 시청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접했고 장마당에서 자기네들이 작업자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좀 다르다. 약간 충성심도 낮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깨어있다라고 해서 좀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충성심이 충성심이 예전의 분들보다 현저하게 낮죠. 낮은 건 낮은데 그만큼 또 북한도 머리를 안 쓰는 건 아니죠. 북한 당국도 자기네들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정치 방식도 달리 해가지고 그때 북한의 이제 체제에서 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장마당 세대에 대한 공략 방법을 또 다르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상이 나쁘다고 한들 지네가 그 안에 있는데 밖에도 못 나가는데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USB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TV 보고 하는데 이제 북한의 충성심은 낮으나 저는 반대 반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현저하게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장마당 세대에는 이제 뭐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하는데 그 이 또 장마당 세대에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달라졌으면 지금 계속 달라졌으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너무 되게 허술하게 보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야기하는 데서 북한을 너무 이제 하찮게 보다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뭐 어떻게 됐다. 하니까 거덜거덜한데 저렇게 오래간다고? 북한이 아직까지 김씨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북한 장마당 세대가 인식이 변화되고 충성심이 낮아진다고 해도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아사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동료 하나 없잖아요. 시위 하나 없잖아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진짜 마이바우 타고 가듯이 그냥 수평선으로 쫙 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거 보면 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도대체 저 위에서 김정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은 뭘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굴곡선 없이 그냥 굶어죽는 사람들은 굶어죽는 대로 그냥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북한을 그냥 뭐 많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변하고 있는 사람들 맞게끔 공약 방법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약간 최근에 막 대한민국 삭제하고 통일용어 삭제하고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맞춤 형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굳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조국통일 10대 강령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두 개의 국가 뭐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김일성 시대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역시 통일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그런 것 마음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개의 민족이면 내가 저기 간다고 해서 다른 게 될 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를 이제 너네 국가 우리 국가 해가지고 완전 갈라놓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종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철훈 TV라는 걸 운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앉아서 인터뷰하는 방법이 아니고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앉아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속에 있는 진실된 이야기하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경제 채널과는 좀 먼 이야기인데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계신다면 저희 채널도 한번 찾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이슈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경제 채널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게 좋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분들께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선순환되다 보면 또 북한에서 또 남한을 동견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제도 남북 간의 문제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중요하죠. 물론 남북 문제의 경제가 전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찬호 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